사형, 드디어 출간하셨군요 용언니가 사형을 찾고 계세요 사마가 우리 문파에 침공했어요 얼른 문파 제자를 돕도록 하세요 진시인각에 용어가 만나고 성지가 열린다 넌 이번 퇴관의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그의 상대가 아니다 여기 신무적이 있으니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야 싫어요! 나도 선선의 제자란 말이에요 당신을 도울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지원 감사합니다! 방금 문서주의 그 응료총을 받았는데 얼른 그들 도우러 갑시다 용녀가 부주의로 복마진에 들어갔어요 얼른 그녀를 구출해야 해요 절 구해줘서 고마워요 핵시스팅이 오픈되었어요 핵을 육성하여 피해를 늘려보세요 여봐라! 이 녀석들! 전월를 베어 술안주로 만들어라! 사공천이 인마탑의 봉인을 파괴했어요 얼른 성형을 나가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요괴가 밤도 크군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천신 시스템이 오픈되었어요 천신 시스템이 오픈되었어요 선고의 천신이 되어보세요 난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네 몸속에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세형! 조심하세요! 하하하하! 오늘 너희들이 쟤도 남지 않게 해주지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